오늘부터 은행의 대출 평균금리와 예금 평균 금리의 차이를 일컫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은행별 예대금리차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리 상승기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이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계기로 소비자 편익에 맞는 금리 경쟁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